V무비채널 배우를 만나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길동 역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한국 영화에서는 굉장히 진짜 보기 힘든 근래 관객들이 어떤 새로움을 찾고 갈증을 일으키셨다면 이 탐정 홍길동이 해소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좀 막 해도 되나 마음은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뭔가 막 쏘아붙이고 막대하는 거를 영화를 통해서 좀 경험을 해서 진짜 대리 만족하셨나요? 네 따뜻한 게 있었어요 난 삐뚤어질 거야 이런 생각 오늘은 정말 삐뚤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 한 적은 없으세요 연계한 이후에? 어렸을 때는 막살았나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는 친척들이 이제 제가 오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대요 얘가 오면 너무 말썽을 피우고 어질러 피우고 얘는 커서 도대체 뭐가 될까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근데 어느덧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학교 시간에 부르시더니 말을 내뱉는 거에 있어서 좀 생각하고 얘기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생각하고 좀 얘기를 해라 그런 걸 저한테 직언을 하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충격적이었죠 내가 하는 말이 남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조금씩 그때 좀 철이 든 거 같아요 같이 또 작품을 했었던 감독님들이 차기작을 또 선보이셔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함께 했었던 감독님들이 굉장히 늦으시더라고요 꼭 같이 함께하자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늦어지니까 제 또 연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간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지? 이제 드디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 가자! 라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고대하고 그날이 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춤 동아리 카라멜 홍길동 예비군 곧 해야 되는데 콧날 아버지 이재훈씨가 춤을 잘 춘다는 사실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분들에게 한 말씀 스텝업 같은 댄스 영화가 나온다면 제가 한번 청춘을 뭔가 이 춤으로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나이가 지나가면 힘들 것 같아요 가끔 이 상상을 해요 그런 뭔가 비운의 아이돌 한때는 잘 나갔으나 지금은 뭔가 사람들에게 잊혀진 인기가 그들이 나중에 다시 모여서 그렇죠 공연을 하는 네네 저는 보면 되게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써주세요 작가님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살짝 살짝 하지 말라고요? 홍조의 단 거 좋아하세요? 홍길동이 좋아한 게 캐러멜인데 특히 요즘에 곰돌이 그 하 모향ine twelve 제품을 굉장히 사람들이 즐겨 드시려 밥구요 어떻게 또 팬분들이 주셔서 많이 쥬 niemand 쥬itzer 먹기도 당 거 좋아해요 막 이러면은 좀 그러니까 소심하게 일을 위해서 당을 어쩔 수 없이 충전하는 그런 그렇죠 그게 괜찮다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피로하고 짖을 때가 있는데 달달한 거를 먹으면서 에너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지금 철이거든요 이번 시즌인데 통지서가 날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두근두근 분할 예비군들처럼 그들만의 스타일로 입으세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단정하게 입는 편입니다 고무링도 잘 챙겨서 분할을 단단하게 메고 막 하고 다니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각을 잡고 예비군을 가죠 아버님 덕분에 얻게 된 콧날이신가 봐요 좀 만진 거 아니냐 성형 의혹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실 때마다 저는 당당하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좋은 또 네 유전자를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께 정상평지를 사랑입니다 깜짝이야 내 이름은 홍길동 불법통신소 할빈당의 사립탐정이다 정상평지 이걸 또 배우다니 정상평지 나도 알고보면 재밌는 사람이다 정상평지 어? 왜요? 오늘 이렇게 재밌으셨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진지해지니까 그건 재미가 없거든요 깊은 그 진지의 구렁텅이로 막 빠져드는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만날 때 재밌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어떨 때는 막 강박이거든요 아 그 강박까지면 재미없어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뛰는 권유리에 나는 이재훈이 있다 저는 당연히 바나나 그래도 요거는 내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다 네 라는 게 있어요 스냅백 스냅백만큼은 제가 유리용보다는 조금 더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되게 좋으세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니 영화를 보고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전부거든요 네 시나리오를 찾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를 내던지는 것에 있어서는 두려움은 없어요 V무비 채널 배우를 만나다 시청자 여러분 지켜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탐정 홍길동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은 입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